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시는 지난 1일 제102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진행된 3.1절 기념행사는 애국지사, 광복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취타 공연과 국민의뢰,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 3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국립신암선열공원 묘역을 참배,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3.1절 기념 타종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타종식에는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대구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등 24명이 3개조로 나누어 조별 11번씩 총 33번을 타종했습니다. 특히 타종인사로 지난해 대구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인 임상규 씨와 대구자원봉사대상 수상자인 강증자 씨 등이 선정됐습니다.